음악 BMW F90 M5용 배기 시스템입니다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서 나열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캣백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캣백 시스템이란 머플러의 구성 중 총배 다음 붙어있는 제품으로써 배출가스와 상관없이 오로지 소음과 배합에만 영향을 주는 구성입니다 이거는 리모컨이 담겨져 있는 박스인데요 박스 자체의 품질도 매우 좋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무선 리모컨의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타사의 경우는 여기저기 사용하는 공용 리모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FI는 전용 리모컨을 제공해서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딱딱딱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카버 머플러 팁인데요 이것은 옵션 품목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옵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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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